갑자기 여기 심장에서 심장이 딱 안으로 안으로 쪼그러들어 뜨더라고요. 이때까지 그런 통증 처음 받아간 심장통증은 없었느냐. 길어가다가 쓰러지면 죽는다 하는데 어떡할까. 저희 의독에서는 핫토피 익힌 거죠. 급사히 예방하는 게 핫토피이고. 도련사라는 사람들은 그저 이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술을 주고 살더라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